네 안녕하십니까 이민골드 김용환 매니저입니다. 주말 동안에 지난주 금요일날 그동안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파월의 발언, 잭슨홀 미팅에 그죠? 어... 한마디로 요약을 좀 해보면 결국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다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파월이 그동안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지표를 보고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보고 뭔가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뭔가 우리가 이젠 변화할 때가 됐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그동안 이제 2년 반 전에 그동안 물가와의 어떤 싸움을 하겠다라고 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진행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과 비교해봤을 때는 완벽한 피벗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도 확실하게 진행할 거다라고 못을 박아놨고요. 지금부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고용 지표를 잘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파월의장이 얘기했던 부분들이 고용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을 쓰면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지표를 보고 이제 폭을 정하겠다는 얘기를 이제 뉘앙스를 진행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좀 더 기대했던 부분들은 금요일에서 우리가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의장이 금리 인하할 거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었는데 과연 0.25%냐? 혹은 비컷 0.5%냐? 이거 좀 우리가 딱 그런 멘트를 좀 우리가 궁금했었는데 그런 얘기를 안 했고 하지만 내용들 종합해서 봤을 때는 침묵 속의 비컷이다라는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비컷에 대한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그래도 비컷의 가능성까지 열어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번 9월 달에 금리 인하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고요. 사실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오늘 시장에 대한 부분들 실망함이 클 수도 있겠습니다만 항상 우리 시청자분들 주식시장이란 것은 시간차가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군중심리대로 다 이쪽으로 몰려가게 되면 반드시 거기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이고 금요일장에서도 미국장에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 시장도 오늘 상승이 크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약간 역행해서 약간 좀 이렇게 역회전을 돌려서 오늘 좀 하락이 나오는 부분들이지만 저는 결국에 내일부터는 다시 또 우상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엔비디아 실적 또한 이번 주에 발표가 있고 9월 달에 바로 금리 인하 그다음에 이제 11월 달에 미국 대선 이렇게 있는다고 한다면 시장은 쉽게 빠지기 힘들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시장을 대응하시는 분들한테는 눌리면 사야 되는 관점이고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은 오늘같이 흔들리는 장에서는 사실은 뭐 크게 흔들리는 필요가 없는 그런 장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황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엔 미국 금리 인하를 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오히려 금리 인하 폭에 대한 기대감 연말까지 과연 몇 번의 인하가 진행될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동안 나왔던 미국의 어떤 고용지표나 제조업지표나 이런 것들 본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 우려할 만한 부분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시장은 우상향이 될 것이다 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들이니까요. 오늘 시장은 제가 봤을 때는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우려할 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식하기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오늘 흐름들을 봤을 때는 제가 이제 생생한 마디를 금리 인하의 수혜주 그동안 제약바이오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다음 기술주들 중에서는 로봇관리 섹터가 금리 인하 수혜주가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8월 말을 지나가는 이번 한 주에서는 다음 달에서 또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로봇주들을 반드시 편입을 해놓고 넘어가자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가 좀 길었죠? 리뷰 한번 해볼게요. 오늘 시너지 이노베이션 한번 볼게요. 차트 바로 보여주시죠. 시너지 이노베이션 목표가 달성 됐습니다. 오늘 일단은 오늘 갖다가 밀리긴 했는데 정확히 제가 제시했던 3200원이 목표가였어요. 그 이상 올라갔던 3250원까지 올라갔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직전 고점에 대한 매물 부담이 분명히 있습니다. 보통 이런 종목들은 여기서 대란거리가 터진 자리가 항상 매물대가 돼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를 잡아놓고 왔으면 이 직전 고점을 일단 1차 목표가 잡아놓는 게 맞아요. 그래서 시너지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숨겨진 비만 치료제에 관련된 종목이라고 좀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그림은 좀 별로 좋지는 않은 부분들이지만 어쨌든 저는 제가 제시했던 목표가는 달성을 하고 내려온 부분들이니까 2차 목표가는 한번 여러분들 지켜보고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10% 가까운 수익을 챙긴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 종목 GS글로벌 한번 볼게요. 나쁘지 않아요. 이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시너지 이노베이션은 고점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목표가를 잡았다면 이건 좀 더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전 라인대에서 대량거리 터진 자리에서부터 내려오는 구간대에서 중간중간에 매직봉들이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직전 고점을 매물을 소화하는 양봉이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이틀 동안 도지캔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직전 고점을 넘길 수 있는 양봉이 나올 수 있는 패턴입니다. 재료적인 부분들은 대왕불에 관련된 부분들에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의 플러스 알파로 본다고 한다면 중동발 이슈 석유 이슈 이런 부분들도 했을 때도 수혜주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장중에 4,085원까지 올라갔다 왔거든요. 2,500원인가요? 맞나요? 그 구간대까지 4,400원인가? 안 보이는데 어쨌든 그 구간대인 것 같아요. 그 구간대까지 한번 홀딩 전략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 바로 말씀드릴게요. 로봇주를 제가 공략했을 때 한 번도 손절가 이탈 전까지는 제가 다 수익 실행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종목 로봇주는 바로 바닷본에 있는 로봇주고요. 아마 금리 인하 수혜 관련된 부분들에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아마 로봇주들 중에서는 대표적인 종목이 되지 않을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또 로봇 이슈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9월 달에 있을 삼성의 보피 출시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로봇주들은 지금 바닷건이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종목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갖고 나오는데 현재까지 2만 6천 9백 원이고요. 엔젤 로보틱스 한번 공략을 좀 해볼게요. 엔젤 로보틱스 코드번호 455-900이네요. 455-900 엔젤 로보틱스를 바닷건 라인 때에서 한번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차트 한번 보여주시죠. 보여주세요. 자 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자 이 종목 여기서 더 크게 빠질까요? 첫 번째 오버행시 다 끝났습니다. 저기서부터 빠져내려왔어요. 그렇죠? 쭉 밀고 내려와가지고 모멘텀이 거의 없었죠. 로보틱스들 근데 최근 들어서 이 평등을 수렴시키고 나서 오버행들 다 소화시켜놓고 이제 바닷건 라인 때에서 돌을 세우고 있는 부분들인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급적 요인은 해견됐는데 이 주가를 끌어당길 수 있을 만한 동력 재료 모멘텀이 있느냐가 중요한데 로보틱스들 이번 주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있을 보핏 관련된 이슈들과 함께 드라이브 걸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리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플러스 알파 금리 인하 수혜주입니다. 로보틱스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걸 본다고 한다면 지금 자리에 바닷건 그동안 미운 오리 새끼처럼 막 밀고 내려왔던 자리에서 이제 이 평등을 수렴시켜놓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하방은 어느 정도는 잡혀있고 위로 상방 올라갈 수 있는 룸은 더 큰 부분들이다 보니까 충분히 우리가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보시죠. 한동안 제가 로봇 관련된 전문가로서 시청자분들에게 많은 수익들을 로봇주로 많이 드렸었는데 일단 이번에도 제가 로봇주도 많이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 말 정도 주 후반 때부터 해서 9월 초라인 때는 로봇주들이 아마 시장을 이끌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로봇주들, 이렌시스라든지 이런 SBB테크 이런 종목들 오늘 조정 나오는 거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순적가 이탈만 아니라고 한다면 우상에 나올 수 있습니다. 유한타 증권에서 나온 뉴스가 하나가 있었는데 로봇주들이 협동로봇 시장 확대와 금리이나 수혜가 될 수 있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웨어러블 로봇뿐만이 아니고 협동로봇 관련된 부분들의 모멘텀이 이번 주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금리 인하도 미국 쪽에서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들을 봤을 때 반드시 9월 때는 금리 인하를 실행할 것이고 만약에 빅컷 0.5%를 인하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미국 증시가 미국 시장이 경기 침체 우려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내용들보다는 오히려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금리 인하 수혜 종목들 중에서 로봇조들도 역시나 바닷건에 있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소외가 됐었던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우상에 나올 수 있다고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9월 초 아마 추석 전에 발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보핏 관련된 종목들 여러 가지 감속기 관련된 기업들 그 다음에 삼성전자와 연관되어 있는 레인보우 로봇틱스 같은 기업들 그 다음에 이런 종목들이 다 같이 올라간다고 한다면 두산그룹주 두산 로봇틱스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렸던 LG그룹주의 엔젤 로봇틱스 같은 이런 종목들도 역시나 바닷건에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반도체 종목들도 사실은 조금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어떤 불확실성도 있다라고 한다면 로봇주들 중에서는 이런 관련된 바닷건에 있는 종목들이 오히려 투자 가치의 어떤 투자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엔젤 로봇틱스가 이 엔젤 슈트인데요. 웨어러블 로봇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인데 무릎이 아프면 혹은 허리가 아프면 이거를 입는 거예요. 입어가지고 자유롭게 또 힘 안 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나오는데 언제부터 상용화되냐면 3분기 때부터 상용화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9, 10, 11월 이 구간대에서 이거와 관련된 모멘텀까지 본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 충분히 바닷거리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 전략 좀 말씀드릴게요. 1,000원 표가는 3만원 볼게요. 3만원 3만원 보고요. 2,000원 표가는 3만6천원 네. 그 다음에 손절가는 2만1천3백원을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